지난날 핫도그 직원들은 다같이 회식을 했다. 그로 인해 술에 잔뜩 취하게 된 사장놈들. 갑자기 라이브 방송을 켜고 스타를 하겠다고 하는데. 우리 아재야. 우리 서른 달 마지막으로 스타를 했다 오늘. 오케이? 오케이. 좋아. 간다. 오늘 우리 게임한다. 아 근데 이 개새끼가 스타를 뜨자고 라이브로? 미친 새끼네 이거. 이 형은 가져와도 되냐 개새끼야. 여느 때와 같이 티격태격 거리는 두 남자. 오늘 제대로 결판을 지어보려 한다. 제안이 와 있어. 들어와. 진짜 개명 시켰어. 이 새끼 자존심도 없나 보다. 뭘 재열아 뭐하냐 야 스타지 이 새끼야. 욕하지마 씨밸놈아. 야 야 설타들한테 왜 욕을 해. 재열이가 취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다. 웅주 서든이라서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여러분. 그냥 막 할게요. 웅주 서든이라서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여러분. 웅주 서든이라서 병신다. 웅주 서든이라서 병신다. 저는 이렇게 술 많이 취했네. 얘도 맛이 갔다. 자 가자. 죽였다 개새끼야. 아 나 일꾼을 못 나와. 병신이. 알긴 안 와보다. 아 씨. 그만 봐! 아! 씨. 뭐하자 씨바. 둘이 친구인 이유가 있다. 아 가보자 가보자 아아악 이해 좀 해주십쇼 제 친구가 스타를 너무 못해요 도대체 뭘 깨나는건지 모르겠다 아 진짜 좀 치사하나 하는데 아 꼭 이렇게 하네 음 좋아 기농님이 더럽게 하는게 아니라 제열님이 더럽지 못하는데요? 하아 제열이는 사실이라 할말이 없다 아아 여러분 근데 실력장이 솔직히 너무 심하죠? 솔직히 솔직히 인정? 저게 존나 못한거 인정? 진짜 존나 못하네 이 대기 그지않게 인정? 여러분 가볼게요 아 내가 방심해가지고 내가 드라볼 줄 몰랐어 진짜로 아 일꾼 갈랐어 이번에 뒤졌다 일꾼 갈리는 점점 야 일꾼 갈리면 나랑 달라 얼마나 다를지 참 궁금하다 야 대답해 뭐 하 하 하 아 하 하 하 하 하 이 새끼들 취했노 지도 취했다 이 새끼들 방송인거 까먹은듯하다 말이 없다 20분 후 의외로 선전중인 재열 아 뭐야 역시 재열이가 그럴리 없다 과연 재열이는 언제쯤 기동이를 이길 수 있을까? 과연 재열이는 언제쯤 기동이를 이길 수 있을까? 아 지지는 치고나서라고 아 존나까네 사람들이 드론 3개 빼줘도 이길 것 같다는데 동의해? 동의? 동의보감? 동의보감? 재기야 아 으이 아 부속풍들을 배라 온통 때문에 뭔지 몰라 어찌 너 왜 꿈일지 몰라 깜짝이야!